아나 항공을 타고 그냥 여기 이제 아나에이아이 개인기 탑이에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은 김포 복지공항에 갈건데 지금 여기가 울산이 없는 여기 울산 여객터미널에 와있는데 울산에서 김포 바로 가는게 없어가지고 일단 인천공항으로 가서 김포 가는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그것도 꽤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버스를 기다리는데 다현이랑 같이 못가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일본을 갔다가 주바이로 가가지고 제 동생은 항공에서 바로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는 갈라지구요 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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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네 버스 안에서 험난한 5시간을 보내온 다음에 인천공항 도착했는데 또 버스를 갈아타가지고 김포 국제공항으로 갈거에요 나인아 우린 도착했거든 도착하면 말해줘 우리 가족은 지금 안아항공을 타고 일본을 갈건데 지금 체크인 카운터 있어요 지금 체크인 카운터에서 체크인 중이에요 아시아나 라운집도 왔어요 여기 아시아나 라운집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거인데 이 코암인데 루키 자가 이제 우리 가족은 아나 에어라인을 타고 김포공항에서 일본 도쿄 한에다 공항으로 가서 그리고 두바이로 갈 거예요 두바이로 갈 때 타는 비행기가 게임 체인지로 에메리트 퍼스트 클래스 신형인데 근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났고 우리 게이트는 36번이에요 아나 에어라인으로 가려고 이제 통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나 에어라인이 보인다 아나 에어라인 나는 이제 어디에서부터 배경이 샀어요 아나 에어라인 여기 이제 안 하나에 열매 비행기 탔어요 나는 그냥 해당 호기심 두 번 샀어 이 비행기는 도쿄행 에너지 866편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추천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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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